좋군 적과 학운을 동시에 때리는거야 에랄로프 맵이 바뀌어가지고 팅키라기 어려워졌어요 되게 짜증나 주차장 없어졌어요 주차장 없어졌어요 개짜증나 오호 절로 가야지 그래도 예의상 한대는 적을 맞춰야겠지 예의상 아 여기 점령지맥도 바뀌었구나 벽돌 없네 음 지금 메이비 바뀌었는데 자주포를 어디서 방열해야 되나 음 방열 자리를 모르겠네요 옛날처럼 가면 되나 아냐 지금 팅킬하면 바로 튕길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두발은 데미지를 줘가지고 팅킬 페널티를 없애야돼 깎아야돼 지금 파랭이를 풀려면 딜을 넣어야 돼요 그러면은 팅킬 페널티가 이제 없어지거든 그 상태로 이제 팅킬을 해야됩니다 팅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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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탱크 빡 관통났네 이거 AMX50B도 데미지 많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어? 안들어갔네 뭐야 너무 깔끔한 관통이라서 스프리 없나보다 너무 깔끔한 관통이었나봐 데미지가 하나도 안들어갔네 깔끔했네요 어 이거 미친 것 같아 이거 이게 뭐야 이 전차 야 여러분들 읽어봐봐 이거 산이야 산 산인데 여기서 각이 나온다고? 미친 탱크 고가 오지네 진짜 씹오진다 미친 것 같아 와아 다 땡겨지네 지금 아 제발 1타 2p 제발요 부탁해요 는 다이백만주로 스프링 안들어가고 자꾸 직격이 뜨네 스프링 야 누가 여기서 자전풍한테 맞는다고 상상하겠어 언덕인데 아 잠깐만 팀킬해야되는데 아아 아 본질을 잃어버렸어 게이머의 기질이 나오기 시작했다 근데 팀킬해야돼 안돼 아 순간 내가 발로 정책을 이뤄버리다니 안돼 이럴수가 없어 난 발로야 발로 아 근데 여기 엉덩이 때리면 관통날거 같은데 관통이냐 팀킬이냐 아 곱미가 관통이냐 팀킬이냐 아 아이 엉덩이 관통날거 같단 말이야 몇 들어간거냐 트랙맞아는데 개아깝네 에이씨 데미지 한 800 들어갔을거에요 800 은근설적 팀킬할때가 없네 여러분들 생각해보니까 어 그냥은 이제 국제정세가 맨날 바뀌듯이 어제 적은 오늘의 아군 발로 정책을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저는 이제 참된 일꾼 참된 우두머리기 때문에 감정에 치우쳐서는 우리는 언제나 이성적으로 생각해야됩니다 여러분들 요즘시대에 감정적으로 해결하다가는 에이 우리 성인 우리는 이제 이성적인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우리는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돼 사회생활을 하면서 있어서 감정적으로 해결하다가는 훅 갑니다 인생 에이 제가 또 이성적인 유저 중에 한명이죠 이성하면 안티노라지 이성안티 저는 절대 화를 내지 않습니다 크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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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자주포 여러분 폐줌 한번 보여드리죠 폐줌 젖 떨어지네 아쉽굴 아 나 이거 한번씩 맞을 때 있는데 확률이지만 전 절대 화를 내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참된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이유죠 여러분들 뭐 영화나 만화책 뭐 애니메이션같은거 보시면은 그 격투게임이나 격투하는거나 적과 싸울때 도발을 해가지고 상대방의 이성을 건드려가지고 바람직한 판단을 못하게 하는 전술 그런게 많잖아요 절대 화를 내면 안돼요 언제나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적의 도발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 참된 유저죠 그럴수있어 그럴수있지 암그렇고말고 그럴수있을꺼야 으음 그래그래 아이 뭐 살다보면 뭐 이렇게 해서 아이쿠 탄이 미끄러졌네 아이 손이 미끄러졌네 아이쿠 어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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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럴수있어 아이쿠 손이 미끄러졌구만 이거 아이쿠 어떡하냐 아이쿠 갑자기 클릭미스가 났네 이거 참 아쉽구만 아이쿠 뭐 살다보면 뭐 이럴수도 있고 저럴수도 있지 그럴 수 있스 일일이 빡침 도망가야지 흫흫흫흫흫 도망가야지 흫흫 일일이 빡침 도망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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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저 어디갔냐 흫흫 착한척 착한척 근데 왜이래 게임이 안나가요 잠깐만 268 여기서 올 확률이 되게 높은데 아니 여기서 올 확률이 높아 아니 여기서 올 확률이 높아 어디간거야 흫흫 흫흫 이게 실종냈네 흫흫 아 뭐야 아이쿠 미친 위장 스텔스기네 뭐야 뭐야 이거 원샷을 못내 거리 육배 뒤로 빠지나 흫 흫 파이어 좋구요 스프리 좋긴 좋구만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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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0딜 좋구요 적자 좋네요 이애병 그럴 수 있쓰 이애병